애가 엄마 한 번 쳐다보고 애도 후라이팬 한 번 쳐다보고 얼굴은 딱 떠가지고 애용아 엄마 발에 채이겠다 엄마 말을 채우겠어요 좀 안아주라 안아주면 내게달라 해도 자유를 달라고 한단 말이야 하하하 구영아 오늘은 삼겹살이어서 재롱이 못먹는데 자 여기 한 번 확인 삼겹살이지? 못먹지? 으음 엄마가요 생수를 안해서 얼굴이 덥지덥지네 야 보컬이 배울이 대파 안하셨는지 안 돼 안 돼 공제를 안해봤어 방제태발 왜 이렇게 싫어하지? 왜 이렇게 안 돼? 근데 이게 안 돼? 근데 깐 말이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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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ikle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애교생이야 예쁜 것 봐 우리 애기 예쁜 것 보세요 아이고 예뻐 우리 애교생이야 마요 아이고, 얼굴 져야 되는데... 일단은...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거야?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거야?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거야? 응? 응? 그리고...